1. 조만간 한강을 조지로 간다 다시 잘가 아 나 칼 바꾸라고 해줘 칼 뭔데요? 아 나 이상한다 했어 나 지금 감도가 엄청 높아 아 카라다가 와서 그렇구나 어쩜 저기 총이 안 났어라 와 4번 납출 널리 앉아서 지치 왔어 벌써요? 지치 패스 티비 끝 총이 어쩐지 안 맞더라 가설 때 또 어디야? 가설 때 가설 때 가설 때에서 누군거야? 왔다 다설 때에서 다 쐈어 3번도 조심해요 아 타이밍 봐 나왔다 2번 아우 타이밍 타이밍 짜증나네 4번 쨌고 싶다 안 나오네 2번 나와? 아니 아니 2번 나오냐고 2번은 안 나왔어요 4번은 끝에 오케 어 어 해의야 해의 예의 의심만 받을거잖아 아 4번 나왔다 4번 쨌아 아 콕백 못 따라간다 따라간래 전개 나이스 2 맞았다 칠 칠 칠 칠 칠 칠 올라갔어 아니다 다시 내려놈다 확인하고 다시 위로 7점 수나있어 왼쪽 안보이게 10번쪽 하나있다 간다 나갔어 아 목아파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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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에 4번 다시 1번 온다 다시 1번 1번 째고 2번 째면 되겠네 수나였어요 1번 1번 나 무리하게 안해도 돼 맞고 왔을거야 너 짝방 조심 1번 안보일 수 없어 나 짝방으로 간다 지초 짝방 가설 때 시간 없어 잡으면 돼 안녕 못해 못해 쟤 왜 또 쟤 난 설 해치하고 있을 줄 알았더니 아 목아파 아 아 어 아 어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, 나 두폭 하나 아, 나온다고? 컷! 얘 아니죠 형? 아니야, 아니야 오른쪽이다 활발해 아, 안해든가? 10번 에서 11번 올라갔어 6번에 갔을 때 하나 상처라 7개 상처라 7개 오른쪽 있다 7개서 나의 7개 라푸나 더 있을거야 아, 오른쪽 나 피 50 왼쪽 A 바로 아, 왼쪽 가살때도 A 둘 7번 하나 나이스 7번 둘이다 하나 더 스나이스 A 하나 더 있디 응, 하나 더 있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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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총알 누구신데 레츠비 자꾸 들어오고 싶다고 아시는거지? 내af 나이스 너는 니다 이쁘다 하하 숙소 이리ck 네 나이스 나이스 그냥 안 싸울게 아! 나왔잖아! 아휴.. 들어왔다 오른쪽에 붙었어 오른쪽 하나 붙어있어 설 때 1번 둘 A 둘 1번이랑 설 때 아우 무슨 회비야? 4번이 1번으로 와우 글른거봐 A 둘이였는데 1번이랑 설 때 쪽에 있다가 바로 가설 때에서 큐티어 나오네 아 목아파 그냥 긁어버렸는데 맞았어 같은데 보지마 같은데 같은데 모르겠어 2번 2번 나와있어 타이밍 잡고 나와서 위쪽 아래 나오고 아래쪽 위나 나오고 와아 아 와 뭐지 1번 1번 왔다 1번 왔다 아 흘른가봐 오른쪽 아 오른쪽 2명이다 와 아 다시 나 2번 나오고 2번 나오고 2번 계속 B를 보게? B 갈거야? 아 방파네? B 갈거면은 아 방어네 아 이런 미친놈 칼들고 오는거 뭐야 이랑 밀었다 아 어디 쓰나 볼꺼야? 4번 쓰나? 4번 나 B 쓰나 갈게 영소파 목소리가 제일 작은것 같아 응 작어 아 아 일단 밑에 한번 잠깐 체킹좀 할게 안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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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롱 안보여 2 잡으려면 잡아 4패스 안보여 아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계속 쟤줄게 붙어서 가만히 있어봐 패스 3번 나왔어 주간까지 가서 붙어 12중 1번 퀄인데 4번 오픈 나 1번 갔는데 4번조심 4번 안보여 3번 아니 붙으라고 했잖아 뒤잡을 좀 열어하니까 2번 3 2번 둘다 하나 몰라 1번 앞에 있다 붙어있어 2번 왼쪽에 하나 붙어있어 오른쪽 2번 둘 둘이야 하나 어딨지? 4번 4번으로 하나 갔다 4번 앞으로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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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안 살아있냐? 나랑 둘이 죽어있는데 갑자기 언니가 갑자기 이런거야 누나가 죽어져 있고 나한테 말하고 있어 아 그거 바로 오면은 빼까지 준비하라고 한거였는데 니가 10번에 붙어있었잖아 5번 연마 5번 연마 5번 유탄 안맞고 B조심 3번 조심 B조심 롱있어 롱있어 아 있다고? 응 쬐고있어 롱둘이야 4패스 몰라 자연맛 12중간있어? 아니 중간은 아니고 12중 스나이퍼있어 와 둘있어 둘 온다 수나는 그대로 10이 끝있었고 센터 하나 있었어 12중까지 하나 12중까지 하나 10 둘 둘패스 하나 올라갔고 하나는 아래 하나는 10번 위로 하나 올라갔어 10번은 10번 쪽에 있더라 계단에 2개 중간 내려갔어 형 갔어요 하나 계단 내려갔어 아 피곤해 우리 같이 있다 띠 왔다 띠 왔다 띠 왔어 우리 개구야 우리 개구야 개구만 먹으면 돼 사운드 2층 나이스 2층 쪽 사운드 띠 오른쪽 개구 아래 나이스 띠 띠 에이스 에이스 어 피곤해 피로감이 쩔어 띠 나이스 내일 출근해 죽겠다 아 내일 출근해야 돼 미친 5번 많다 아 나 왜 이리로 왔지 뭐야 패스 어 B 하나 하나 7번으로 갔어 샤크스만 갔어 7번 조심 말도 없이 긁고 와버리네 하나 더 둘 둘 둘 둘 언제 왔어 붙어있었네 둘이야 설대둘이야 개구는 안탔었어 아 설대랑 창기랑 탔겠다 뭐야 개구 하나 타있다 개구 하나 있다 구방에서 봤는데 다 들고 와버렸네 저기 B 하나였구나 나 혼자 봤었어 한 명 더 가야 돼 내가 모르고 4번 갔다니까 우리 이번에 나와서 2반 전진을 볼래? 12 중단으로 하나 안 보여 안 보여 좋됐다 3번만 봐봐 그냥 뭐야 패스 12값 안 보여 A 조심 3번 3번 2번 둘 들어온다 A 아니 나 3번은 나 3번 쏘고 있었잖아 아 뭐야 쟤 또 수나 패스 2번 많아 아무튼 3명만 까비 안전하게 해야 돼 왜 2번에서 3명이 연전하는 직원이야 왜 2번에서 3명이 연전하는 직원이야 우리가 말이 안 맞았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스피커 어디 꽤 좋지 2번 자꾸 빠질게 아 아 12번 폭 12번 폭 안 보여 4번 연방 패스 몰라 나 빠질게 자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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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 B롱 반 라파나 반이야 아니 한명 보였어 B 안하도 될 것 같아 다운 잘 쳐 아 다운 흠 흠 흠 힐 흠 다 후방인 것 같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10명 빠져 10명 다운 12존 10명 물러가자 5번 조심해 5번의 낙력 크다 딱씨 조심하고 5나치 안 모으거든 10명 중에 있다고? 10명 중에 있다고? 10명 중 적비 아니야? 에이 새끼가 나 왜 그게 안 떠 팀이 안 떠 모르겠다 나 오르는 거 뒤에 이름 그러니까 나 설정에서 지운 거 아니야? 설정에 있어 키보드인데 나 뭐 잘못 만졌나보다 9번 눌러봐 F9 아 F9 F9 3차고 옳치는 거 조심 옳치는 거 조심하자 나이스 왜 안 보여 나이스 안 보여 반드시 1명 몇 피? 나이스 12롱 안보여 3번 컬 하나 더 3번 하나 더 라스트 3번 나이스 다행히.